자, 딱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먹어. 죄송해요. 네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어른들한테 인사도 안 하는 거냐?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럼 날 만만하게 봐서 그런 거냐? 남녀관계도 인간관계랑 똑같아. 힘 있는 놈이 갑이야. 이런 작은 인간관계에서도 주도권을 못 잡으면서 구길병원 네가 가질 수 있겠어? 널 뭘 믿고 이 병원을 넘겨줘야 되냐? 그만해라. 내가 밥 먹게. 아버지. 너는 어디에 오냐? 우리 이러고 논다. 넌 언제 오냐? 정운처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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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운처리자